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래 그럼 또 이게 뭔가 싶어갖고 또 이제 사람들이 왔다갔다 거릴 거야 또 다시 여기 사람이 또 모일 거야 또 모이면 또 저 안으로 다시 보내고 600명 모았네요 매우 성공적인 개성공단이다 별을 못 넘어 가잖아 야 동물원 잘 돌아갑니다 동물원이 멋지게 돌아가고 있어요 야 돈 벌리는 거 봐 거의 포화상탠데 자 또 어째 배가 고프니 배우다 그러면은 판매대를 하나씩만으로 인건비 안되는 이제 음료수 판매대를 하나씩 놔둬야겠다 길목마다 이제 가면서 이제 목이 마를 수 있으니까 음료수 판매대를 중간중간 하나씩 넣읍시다 빠밤 됐어 자 좋아 아낌없이 투자하라 오케이 다음 여기 또 사람들이 모였고 자 문 닫겠습니다 다 모였나 오케이 컷 자 저기로 다 나가시고 다음에 어 이제 이 아들이 꾸멀럭꾸멀럭거리니까 사자를 집어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신속하게 나가요 예 신속하게 나갑니다 아ял 아주 신속하죠 하아 하아 아예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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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사자들이 또 다 나갔으니 또다시 치우고 왜냐면은 절대 우리로는 안 들어오거든 자 다시 문 열어주면은 또 얼빵한 놈들이 들어옵니다 안녕하소서오세요 또 화장실 가고 싶은 얼빵한 놈들이 들어와요 또 그리고 알게 모르게 또 입장에서 이제 또 노다지를 캐는 거구요 사람 몰아내기 이야 불륭해 잘먹고 잘 산다 돈 벌리는게 끝내주는구만 아 이 안에 벤치도 만들어줘야겠다 벤치 그러니까 이 안에 사람을 어그로 끌 수 있는 무언가들을 만들어줘야겠어 뭐 요런것들 뭐 이런것들 그 다음에 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밖에는 싹 없애주고 자 빨리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일용한 양식이 되어라 어 촙촙 자 그럼 다 일로 들어올거야 아니면은 뭐 이 유료터널 타고 가도 되고 들어올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 아프리카 사자 저 밤만주도 가만히 있어 저기 사람만 모이면은 바로 집어넣을 테니까 자 내가 글 길 그어줄까 어디로 가야되는지 아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네 됐어 자 다 들어와 이 안에 사람이 또 한 10명쯤 모이면 또 안으로 집어넣겠습니다 그렇죠 돈도 걸고 밥도 주고 일석이조입니다 한 번 들어온 친구들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어 자 장사가 안 되는 곳이 있나 야 거의 없어요 어 장사가 안 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어 여기서 한 10명 들어왔다 야 문 닫자 문을 닫아라 자 일단 문 닫았는데 사람들이 안나간다 그러면 사자로 쫓아내면 됩니다 사자 출동 참참 사자멕박 맛있쪄요 bald다 나가 어 빠른다 나가 어 빠른다 나가란 말야 그렇지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어 자 다음 자 다음 다 들어오시고요 ai 동물을 안 좋아해도 돼 야 우리 유니콘 다 죽었나 유니콘 이제 한마리 남았네 유니콘이 몽땅 죽어버렸어 낙엽수가 어딨냐 낙엽수가 어딨냐 야 유니콘이 어딨더라 아 몰라 유니콘이 니지 모르겠다 아따 여 또 한 10명 모였다 여 또 사람 엄청 모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 그래 이 구역을 좀 더 늘리자 이 구역을 좀 더 늘리자고 이렇게 이렇게 좀 더 늘리는거지 그럼 다 돌아도록겠지 여 안에 볼게 많으니까 사육장 개꿀 여 또 문을 잠가여 그 다음에 여기다 문을 열어줘요 그 다음에 어이구 안 들어가네 그러면은 여 사자를 풀어요 그러면은 알아서 나갑니다 좋았어 관광객이 유입된다 엄청나게 많이 집어넣었지 지금 총 관광객이 690명이거든 야 훌륭하죠 야 극장 돈 정말 잘 걸립니다 야 빨리 일로 다 밀어내 또 다 밀어내 부움뽁 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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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광객 600명 모아치롱 사람이 열나많치롱 돈이 막 쏟아지지롱 관광객이 600명 모아치롱 사람이 열나많치롱 이때까지 돈이 안됐던 기념품 가게를 여기 놓는거야 선물 가게 자 선물 가게를 놓는겁니다 자 빨리 뭔가 많이 사 여기 선물 가게 자리 좋지 않나 자 여기 처리 됐나 자 다시 사자 옮기고 사자를 다시 옮기고 자 미끼를 푹 얹었어 관광객들은 미끼를 물어 버린것이고 동물원 종류 추가 인간 회전목마 정말 장사 잘 되네 오 구입한다 방법 없지 그래 여기는 그냥 최강의 최강의 사람을 자랑한다 여기에다가 거의 모든걸 묶어놔야겠어 돈이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 자 핫도그 있어요 핫도그 빙수 있습니다 빙수 원하시는데 즉 골라 골라 아주 그냥 골라 잡아 가파 가판대 다 끌고 나와야지 올라잡으세요 올라잡으세요 아주 그냥 단돈 그냥 아주 그냥 여러분들의 지갑을 가볍게 만들어드립니다 자 멍청하긴 또 여길 들어갔구만 공이 아주 많이 벌리고 있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야 야 장사 안되는데 없지 여 또 뭐 골프도 있구요 원하시는데 잡으세요 그래 동물원 경영게임이라고 왜 동물만 키워야돼 사람도 동물이야 사람을 키워 얼마나 훌륭합니까 사람을 키우고 있어요 이야 훌륭하다 여러분 사람을 키웁시다 사람이 가장 돈이 됩니다 여기서 돈만 있으면 밖으로 나가면 돼 돈이 있다며 말이야 700명 돌파 700명 돌파 사람이 7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음식점은 연일 대박이구요 음식점은 연일 대박이구요 사람을 키웁시다 여러분 여러분 꿀잼각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야 거지란다 엄마 저거 뭐야 야 거지란다 거지면 여기서 못나가 어 과연 여기 사람이 좀 더 모였으면 좋겠는데 와 여기도 돈 정말 많이 버려요 주타이쿤 주타이쿤인데 동물말고 사람 키우고 있어요 BM국의 주타이쿤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왜 굳이 동물을 키워야돼요 사람을 키우세요 여러분 사람을 키우면 됩니다 가장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어요 돈은 아주 쏟아 벌 수 있습니다 돈이 아주 훌륭하군 와 만족스럽다 이거 보이죠 자 어떻게 사람을 보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람이 어느정도 모였잖아요 문을 닫습니다 미끼를 던졌으니 미끼를 물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문을 만들어주고 안에 사람들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사자를 풀어버리면 됩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관객들은 다 이 유료구역으로 넘어갑니다 나오려면은 돈 2천원 주고 나와야되구요 이 안에 모든 시설이 다 있어요 이 안에 모든 시설이 다 있어요 그럼 이렇게 우리의 주머니를 불러주는 노예가 됩니다 동물원에 이득이 날수밖에 없지 기다려볼까요 날수밖에 임대수익이 5,6천원씩 나와 하이비엘 거짓 키우기 장어처널 부수해뿌려 생각하면 안되 장어터널을 5원을 올리고 이걸 10원을 올려 아 7원으로 그 다음에 여기 상어톤을 없애자 자 무료화 선언 자 무료화입니다 무료화 선언 했으니 가갖고 열심히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큰 맘먹고 무료화 선언 해줬어 빨뛰어가 물론 나갈때 말고 나갈때는 7원씩 더 주고가세요 나갈래 가갖고 놀지롱 가갖고 놀지롱 야 사자철수 그 다음에 여기를 들어봐 넘어가 야 궁금한게 생겼어 야 저장하고 저장하고 이거를 불러와봐 여기서 몽용을 풀자 공룡을 풀어버려 공룡을 풀어버려 과학자 저 공룡을 부활시켜라 과학자 자 기대됩니다 공룡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공룡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공룡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공룡이 공룡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공룡이 개인적으로 기대가 된다 자 친구 빨리 깨어나거라 나의 부름에 응답하라 공룡이요